날 꺼낼 방법은 찾았어? 여기저기 검찰 쪽 인맥을 대보는 중이에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. 빨리빨리 해! 내가 여기 재판으로 간 회사 타격이 얼마인 줄 알아? 네, 더 서두를게요. 그리고 하나 더! 날 고발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래. 그거야 당연히 은서연이겠죠. 그 여자가 아버지 합병 자료 가지고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. 아니. 어디서 알아본 발언은 은서연이 아니고. 거물급 기업인이라고 했어. 은서연이 아니라고요? 혹시 모르지. 은서연이가 날 신고한 거물하고 손을 잡았는지. 확실하게 알아내. 날 여기 쳐놓은 놈이 누군지. 나가면 그놈부터 아작을 내줄 거니까.